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 예산이 3조 1,400억 원으로 우리 잘못도 아닌 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해양감시 예산이 올해 26억 원에서 내년 44억 원으로 증가했다면서 왜 아직도 일본에 구상권 청구를 안 했는가, 대한민국이 그 정도 국격밖에 안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과 원안위는 야당의 지적에 곧장 반박했습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예산 증액은 해양감시를 위한 것이고 국내든 해외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감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서 내년 예산에 담으려는 건 중국 원전이 활발히 운영해서 이런 부분을 감시하기 위해 서해쪽의 감시망을 확충하려는 관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냐고 유 원안위원장에게 질문했고 유 위원장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아무 의미 없는 수치라고 답하면서 야당의 지적을 받아쳤습니다. 뉴스토마토 박한솔입니다. 뉴스토마토 박한솔